오늘 작업할 일은 자소요 어성초 자소요 이렇게 해서 잘 조합해서 끓이면 두피 머리카락이 없는 분들에게 발모재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한때 유행했었죠 자소요 어성초 자소요 몇가지 것도 섞여서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자소요 소화 촉진은 소화가 불량인 사람들에게 좋구요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주 건강에 좋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효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자소요을 올해 샘플로 조금만 심었거든요 몇개 안됩니다 비염 여러가지 효능 중에 비염에도 좋고 임신부 태아를 안착시키는 기능도 있고 아 태아를 안착시키는 아 그러면 불임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네요 혈액이 좋아지니까 옆집인님께서 좀 공부를 좀 하셨구요 빨리 옵니다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저희가 이제 서리가 조만간에 내리면 잎싹이 떨어지고 너무 털어져 버리기 때문에 씨앗이 털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전에 배워놓고 씨앗을 체족하려고 지금 생활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빨리 배는 작업 비와요 빨리 배야 됩니다 그 상태로 착착착 배세요 아 그럴까요? 밑에만 쫙쫙쫙 밴 다음에 그 상태로 그냥 배놔요 그대로 네 그렇죠 나중에 그 끈으로 쫙 묶어놔 버리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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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하고 있어요 그래요 밑에만 똑똑똑 자르고서 접근으로 쫙 묶어버리면 어떨까요? 다 쪼다집니다 그러겠네요 오케이 나오고 계십니다 파이팅 어우 향기 좋다 소유협 향기 좋아요 들깨향 같아요 네 들깨향인데 보라색 들깨라고 할 수 있죠 그쵸 보라색 특겨라고 표현을 하더라구요 네네 어휴 그래도 꽤 되는데요 저희도 되죠 자소유협이 지금 이제 거의 아직 녹색인 것도 있고 네 이미 떨어진 것도 있어서 지금 딱 그냥 배놓는 게 적당한 시기인 것 같아요 내년 씨앗으로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생명력이 좋다고 하더라구요 자소유협이 네 저희가 자소유협을 몇 그루 심었던 것도 그렇죠 이것도 충분히 저희가 내년도에 종자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씨앗을 좀 채종하는 작업이에요 3일 전에 이거를 저희가 다 잘라서 말려놨어요 말려놨으니까 이제는 좀 털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냥 뭐 일주일 정도 말리는 게 정상인데 조금만 채종해서 그 씨앗으로 내년도에 좀 많이는 심지 않고 좁은 공간에다가 좀 심어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채종 털어놓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톡톡톡 칠 거예요 많이 뭐 얻을 빈도 없으니까 털어지는 소리 들지죠 네 한기도 납니다 한기가 끝내립니다 이것도 상당히 진한 향이라고 봐야 돼요 허브꽈죠 허브꽈 잘 털어진다 잘 털어져요 그러네요 튕겨서 나가는 건 어쩔 수 없어 하하하하 네 거꾸로 들고 샤샤샤샤샤 흔들어서 털어 떨어지는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좀 더 깨지 마 털어져요 털어져요 털어리지 마 이걸로도 충분해요 충분해요 봐봐요 요시안만에 버리고 놈아 무시할 수 있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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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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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수엽은 최대한 손실없게 털어봅시다 자수엽이 비염에도 좋고 황산화에도 좋고 차로도 마시고 황산화 적용을 하는 그런 성분들은 노화를 좀 방지하죠 혈행을 좋게 하고 진짜 몇 개 안 심었는데 이렇게나 나나요? 고성해요 잘 털리고 있어요 많이 털려 많이 털려 많이 털려 많이 털리고 있어요 이거 밭에다 심으면 번지기도 잘한대요 이쪽이 자수엽 밭이 되겠어요? 그럴까요? 이따가 남은 거를 그냥 막 털어서 여기 자수엽 밭을 만들어 볼까요? 근데 풀에 아마 아니 얘도 키가 큰 작물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아남을거에요 살아남으면 다행이고 오 좋아요 솔솔솔솔솔솔 와 무슨 한약 느낌도 나고 무슨 날씨가 한약인듯 서부인듯 날씨가 너무 좋아요 완전히 끝내줘요 끝내줍니다 오늘 깨타는 분들 아침에 3도까지 새벽에 떨어졌대요 네 3도까지 떨어졌다는데 네 지금은 뭐 그냥 조금 있으면 작업하다보면 보셔야 되겠네 그런겠네요 아우 일교차가 심합니다 모두들 감기 조심하세요 하하하 소리 좋아요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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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향기까지 불어나고 있습니다 우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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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인들도 오늘 깨타신다는 분이 좀 계셨는데 이렇게 엄마 형님은 이렇게 한 300평 심으신 것도 이렇게 해서 앉아서 그냥 도란 도란 이야기 나누면서 다 터셨다고 하더라고요 깨타는 게 하지만 어렵지 않아요 네 어렵지 않아요 네 초기 가지고 응 그렇게 가지고 자 여기도 엄청납니다 네 엄청나요 그거는 나중에 옆에다가 그냥 뿌려 뿌려요 모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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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우길 것만 걸어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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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소엽 씨앗들은 잘 선별해서 저희 옆집이님께서 일일이 하나하나 선별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렇게만은 다시 엽시 하세요 그렇습니다 손으로 한번 반대해 볼게요 오 오 많네요 엄청 많아요 아 이거 이 정도면 내년도에 팥 하나를 통째로 다 심을 수 있을 정도의 양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을 안 돼야 돼요 주변에서 필요하신다는 분이 있다면 저희가 마로드 비디오로 자세히 말씀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택배비는 착불입니다 하하하하 이상 NPO 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NPO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가자 коман고 믿고 큰 힘이 됩니다 우리 Definitely 농장에도 흘러지자 많이 많아 감사합니다.